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저께하고 복된 주의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 주시고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의 지마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사흘 정도 전에 하신 말씀사역입니다.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의 두 번째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나오셔서 감남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 25장을 감남산 강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과 현장 회복력을 가지고 이제 예배바 훈련 속에서 영적 힘을 얻고 이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오면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상급 심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처럼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열처녀 비율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 상급을 받는 그런 성경적 신앙인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보면요 결혼을 일주일 정도 아주 성대한 축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낮 시간에는 즐기고 놀다가 밤이 돼서야 신부를 찾아가서 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그때까지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오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등이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말하고 또 기름이라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내용이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등만 있는 신앙생활 종교 생활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하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고 차라리 기름장사에게 가서 사가줘 와라. 너희와 나눠가지면 우리가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가줘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예수 믿어서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다. 손자, 손녀는 없다라는 그런 예와도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그러면 교회에 나갈 이유도 모르고 기도응답 이런 거 전혀 신문건세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이 또 통해서 소개해 주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를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인 보면 38,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 아니라 어떤 환란과 그리고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미스의 삶을 사는 영적 파수꾼 또 영적 의사, 영적 대사요 복음 확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오니 혼인잔치집 문은 이미 닫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인생의 종말이 올지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어제 단임 목사님도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금요철화 때 수요회배 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오는 금요철화 시간 비오는 수요회배 시간 성전에 오신다 이런 또 우스갯소리의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날마다 24시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은혜 충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불신자를 구원하는 시간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기회는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언제 우리에게 끝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이 올지 언제 끝이 온단 말은 뭐 그러면은 뭐 복음 못 들은 사람 많은데 뭐 세상에 끝이 오겠어요? 물론 그 끝도 있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죠. 오늘 밤에라도 당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받는 시간 시간마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강단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사항을 잡고 내 삶에 지금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사사기 마지막 말씀 코람데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미가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미가가 종교생활을 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그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영적 무감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에게 왜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인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개혁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해를 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자리에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짐, 육신의 짐, 근심 염려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멍해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나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이때만이 우리에게는 찬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쉽고 성공하는 길인 것을 아시고 이제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런 영적 개혁 상태를 유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또 한 부부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 황금은 경제, 소금은 건강, 지금이 또 시간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죠? 지금, 현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조금, 입금. 이런 또 우스갯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무한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우리가 불신 현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가정의 또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 지인들과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구원의 대상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금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또 사여가는 교구 현장에서 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연락을 받아보니까 그 성도님의 동생, 동생분의 아내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번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중채까지 맡을 정도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좀 와달라고 그 이제 동생분이 너무 염려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동생분에게 이번 기회에 보금을 전해달라고 연락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사업장에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저에게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예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나한테 교리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전우사님하고 이렇게 권사님은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냐고 아 나는 절대 예배 안 드리고 교리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을 사업을 하니까 대표님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표님의 아내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드리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금을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달합방 하기로 같이 기도해야 하기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을 아는 분들이라면 진짜 어디 가서 한 명 영접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달합방 여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서 가서 보금전에서 영접하고 달합방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생명구원, 영혼구원의 역사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강건적인 역사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정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이 전도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도보다 더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좀 포럼을 나눴는데 그 권사님 포럼이 지금까지 동생분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복원받게 돼서 감사하고 또 회사 안에서 또 말씀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품어왔는데 그렇게 되니 이제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코로나지만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포럼하시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분의 중심이 오직 예배 오직 복음 오직 전도니까 오직 성교니까 2, 3, 7이니까 이제 지금 놓치면 문이 닫힌다는 그런 영적 시급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구원과 전도도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로 언제든지 쓰임받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예배와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이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수척을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원을 속에서 내 스케줄 속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대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제 제자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빌 그레엄 목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빌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에 조창 기도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빌 그레엄 목사님이 독감이 걸렸다는 이유로 그 만남을 이제 못 가졌는데 그 해에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 존 F. 케네디가 암살이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내 전도자의 삶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안타까움과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게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정말 당당하게 살았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언제든지 주님 오시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나를 천국으로 불러가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서길 원한다는 그런 정말 당당한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늘 깨어 준비된 삶을 살면서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이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비록 온라인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이제 로마서 8장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 누리게 없어서 그리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은 해받고 지금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없어서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강단 말씀이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 위에서 정말 살 수 있도록 정말 나도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단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직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가정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중육자 랩런트가 3, 5직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 그리고 현장 사역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사천말씀 운동 그리고 2, 3, 7 현장과 또 질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말세를 사는 이때에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 예배 성공하고 지금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서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정말 나도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단임 목사님 성령이 충만함과 우력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직분과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부정하여 없도록 독수리 날개촐로 하듯 세임을 공고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 중력자 렘넌트들이 이제 3, 5직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지역들로 다 쓰임받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현장에 회복되고 현장 사이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제 사천 말씀 운동이 구호가 아니라 이제 지옥보험화를 위한 절대 언약의 여정이오 계획임을 알고 우리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 3, 7 모든 현장 우리 성교사님들과 성교원장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질병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광선으로 지금 시간 치유하사 이제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도자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와 말세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지금 예배 승리하고 지금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야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지역보고마 가문보고마 2, 3, 7보고마 교회부흥의 또 랩너트의 발판으로 아버지 가장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